Gini TK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이신데 3위를 차지하셨습니다. 대단하십니까?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신데요. 네. 어느 단체를 가봤지만, 협회 회장님이 선수로 나온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자 PWA 슬롯 demander kavs 63 경기 남자부 2위 스위스에 비욘던클 MARTIN 2nd place of Slalom 6-3 men's race is Bion Dunkerbeck from Swiss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이제 PW Slalom 6-3 경기 남자 후 우승 프랑스의 알톤 알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다시 한 번 우리 세 분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, 바로 시상에 들어옵니다 PW Slalom 6-3 경기 여자부 3위 프랑스의 앨리스 아르티컨 3rd place of Slalom 6-3 winnings race is Bion Dunkerbeck from France 자, 그리고 PW Slalom 6-3 경기 여자부 2위 이루마 일랜드의 사라키타 오프링가 2nd place of Slalom 6-3 winnings race is Bion Dunkerbeck from Aruba 자, 2위 많이 타셨네요 자, PW Slalom 6-3 경기 여자부 우승 스위스의 카린 자기 여러분,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홍정필 위원장님께서 수상자에게 메달과 꽃다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, 3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앨리스 아르티컨 여러분,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3위 자, 꽃다발과 메달 상금까지 수여가 되겠습니다 3위를 차지해 주신 자세한 우리 프랑스의 앨리스 아르티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, 이어서 2위 이루마 아일랜드의 사라키타 오프링거의 2위 시상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, 다시 한 번 우리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위 네, 이루마 아일랜드의 사라키타 오프링거 자, 이제 꽃다발도 함께 내고 있고요 이어서 상금까지 함께 찬달이 되겠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PWA 슬라롬 6-3 경기 여자부 우승 스위스의 카린 자기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, 2차시 PWA 슬라롬 6-3 여자부 경기 우승 스위스의 카린 자기 메달을 수여받았고요 이어서 꽃다발과 상금까지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, 1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세 수상자에게 여러분, 가장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, 지금은 바로 기념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네, 촬영을 해주시고요 네 자, 선생님 Take a picture 네,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이어서 남자부 시상식을 계속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